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의 박범! 야 방송국에 왜 새 멤버가 필요해? 왜! 왜! 그게 뭐야 이게! 그린 왓자! 겨우신 만들어 봐! 그린 왓자! 끝까지! 계속해! 안 돼! 아.. X됐다. 내가 얘기했지? 이런 거 아니라며!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새 멤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짱짱해! 사실 너무 좋은데 이제 더 자격실리니까? 아니 받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전혀! 여기 뭐 낄 수가 없어! 우리 이거에! 대한민국 직각형을 까면 그 곡을 능가하는 재미를! 오! 쇼트컵 게스트! 자! 들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갈게요! 네 왜! 아 왜! 작가 형 전화와가지고! 아 왜 지금! 받지마! 그러면 이게 뭔데! 우일이 형이 받아주자! 받지마! 어이 X아! 여보세요! 어이? 여보세요! 어이? 나 우일이! 아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녹화 중이라고! 아 골프 아니고! 녹화 중이라고! 어? 아이고! 타이밍이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뭘 쓸지 모르니까 한 번만 다시 들어갈게요! 이걸 써요 그냥! 아니야! 기대해! 기대해! 이미 안 다니기! 아니 아니야! 우일이 형은! 이모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형사님이 이거 전화 받은 사람이 어디 있잖아! 아니 우일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우일이 형은! 다르게 또 들어올 거야! 다르게? 응! 아니 근데 아까 그거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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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랑 안 붙을 수가 있잖아! 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최후의 초특한 게스트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우일이 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형 무릎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아까 쳐도 오프닝이 더 낫지 않아? 어 그게 나아! 근데 형이 왜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그거! 아 왜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아니 우일이 형을 어떻게 불렀어? 지금! 우일이 형이 신청한 거잖아! 네? 아 내가 신청한 거야? 왜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이게 뭔데 컨텐츠가? 우리 세 멤버 뽑는데 형이 지원한 거야! 무한도전 식스맨 같은 거야! 아이씨! 우리도 싫어! 어이 씨 형 가발 바꿨어요? 어? 야 이런 존나 쌈마이 개그 할 거 아니야? 존나 쌈마이다! 그리고! 뭘 쌈마이게! 그리고 너무 막 그러지 마! 그냥 천천히! 아 또 전화왔어! 딸 전화와가지고! 아 딸이야! 지랄났네 하죠 오늘! 어렵게 이렇게 흑자엘스님을 모셨는데 한 마디 해주세요! 에이 부벨 씨죠! 오늘 뭐으로 오신 거예요? 그라샤... 하하하핳! 아하하하핳! 어허하핳! 으하핳! 헉! 달리기 개새꺄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는 꼭 물어봐야지 알 수 있냐? 오오오오오오! 달리기는 꼭 물어봐야지 알 수 있어! 오오오오오! 아쿠아맨이야? 뭐여서 알았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희 방송국은 형을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뭔데? 나는 들어올 생각이 없어 우리도 뽑을 생각이 없어 어? 그럼 끝이야? 자 제가 얻은 정보는 이무희씨가 투명인간이라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입부만 살짝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고 투명인간이라는 코너를 대박 코너라고 찾았다 유튜브 하는 사람인 게 맞는 게 마이크를 벗어버렸어 우리 형 투명인간 저걸로 하려고 그랬어 투명인간을 아 X댔다 내가 얘기했지 이런 거 아니라며 이런 건 진짜 개그맨 아무도 안 와 나 X댔 다 얘기할 거야 하지 말라고 X댔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뭔지 알아 X댔 그냥 병신 만드는 거야 사람 이렇게 하고 있어 X댔 까는 거잖아 뭘 해 X댔다 뭐 이래가지고 뭐 역시 그거 내가 X댔 유튜브 게임 홀란드 최고다 X댔다 웃길라고는 어떻게 됐어 그래 웃길라고 어떻게 됐어 그런 얘기도 하지마 쫑구라는 순자엄마 채널을 운영하는 쫑구라는 친구가 이제 나가면서 공중분해 된거죠 웃길라고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래요? 공지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아 진짜로 아니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당연히 재미있게 나도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럼 우사마리를 잘 하고 끝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들리는 소문에서는 광동포차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도 나 특히나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진짜 아니야 순자엄마랑? 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럴 수 있지 아들한테 그러면 에이씨 조졌네 에이씨 하고 끝났다고 난 그 얘기까지 들었어 순자엄마랑 나랑은 사이가 실제로 좋지는 않아 큰일 납니다 아니 이건 뭐 근데 기다리시긴 하겠다 영상편지요?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말고 네네 우리 웃기려고 구독자 여러분들 어 뭐.. 각종 카페, 몰카 여기 나온 김에 제가 뭐 약속을 할게요 오! 제가 조만간 하나 컨텐츠 그럼 웃기려고 해서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 쫑구랑 같이 대박! 만약에 언제까지 올리실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그 공약을 또 걸어야죠 그것까지? 3월달 내로 무조건 업로드 하겠습니다 쫑그랑 같이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진다 그러면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안 지키겠네 이문일은 어떤 선배로? 이거는 나는 진짜 있어 나 입대하기 전날 거기 봉투찜닭으로 불러가지고 안동 안동 어? 안동찜닭 안동찜닭이래 안동찜닭으로 불러가지고 나 찜닭 사줬어 개그맨 대 개그맨으로 평가를 어떤 선배로 했는지? 아! 아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 개콘할 때 형이 동기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아니 아니 재밌는 사람이니까 잘받아줘야죠 무조건 당황만 하면 어떡해요 진짜 잘받아줘 탱커야 탱커 동기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야 후배들 앞에서 막 뺨도 치고 그냥 꺼지래 걷어차고 막 근데 그거를 기분 안나쁘게 다 받아주는 선택이었어 아 최고야 야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내지 하고 지금 유튜브 세상에 왔더니 정말 필요한 존재였던 거지 아 탱커야 진짜 놀려먹기 좋은 거야 일어나서 춤이나 춰봐 너무 늦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형이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우일이 왔죠요 또 우일이 왔죠 춤 한번 보여줘 우일이 왔죠요 우일이 왔죠요 이게 괴롭힘 당하다가 이게 괴롭힘 당하다가 괴롭힘 당하다가 더 해봐 더 해봐 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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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호 박범은 어떤 구매들이었을까요? 아 궁금하다 일단은 창호는 나는 부러워 아 없어요 창호는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창호는 이 자체를 열린다 아 내가 먹던건데 이って고 먹었어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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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张 아 여기가charge 아니 왜왜 창호가 군대 딱 갈때 개그맨 시험 떨러지고 갈때 난 창호한테 했던 얘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던데 예를 들어 그냥 호흡이 되게 좋았어 뭐 예를 들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다 똑같은 대사야 야 이 새끼야 이 친구는 다른데 어? 오빠 보이시지? 야 이 새끼야! 아니 야 야 이 새끼야! 아니 너도 내가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통통통통통 씨발 안동찜탕인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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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호흡이야 더해 더해 씨발 오픈하자마자 가가지고 사장들 짜증낸 데서 씨발 둘이서 그걸 씨발 당면도 이거 비싼 거 좀 굵은 거 시켜달라니까 야 요즘에는 어디야 그러면은 하이 뽀이 이렇게 한대매 아 요즘에서 어? 그거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물어 그거 그거 요즘 누가 할 거야 형 아 무조건 알지 윌이 형은 하이 뽀이 X됐다 아니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나서 해야지 물어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창원님이 물어봐야 돼 자 나 다음 게스트 아직 못 구했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개그맨은 섭외하기 힘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안 돼 그냥 먼저 하이 저기요 홍대 입구역 어디로 가요? 하이 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 뉴진스의 하이 뽀이를 하고 해야지 하이 뽀이를 하고 그리고 은도 달라 형 모르지 뉴진스 알아요 뉴진스? 뉴진스 모르지 뉴진스는 알아 그래 멤버 이름 한 명이라도 얘기해 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가장 좋아하는 멤버 한 명만 얘기해 봐 뉴진스 멤버 한 명만 에이 조젓네 옛날에 선배가 개콘에 연기 수업 스터디가 있었어 어? 난 몰라서? 우릴슬랍스키라고 뭐라고여? 우일 akl 거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조진세 오오오오 FREE 이제 독백대사처럼 영화대사 이렇게 대본을 좀 주고 그때 내가 조진세한테 광해대사를 줬나 와 이병헌씨 이 카메라 보고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선배님이 연결 진짜 잘해 지금 코미디 유튜브를 꿈꾸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연기를 좀 부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가서 봐야겠다 이거 물 좀 주라 어 대사예요? 아 잠깐만 좀 교육 좀 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다 들어갔어요 아 그래? 기억이 안 나 임금이라면 아니 형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보셔요 다 찍은 거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하하비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점점 내 그대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하는 사 tee 예보다 내 나라와 백성이 더욱 소중하고 올드보이 대사도 있어요 오! 오! 하니 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최빈식 선배님 그거네 와 진짜 우리 방송 같자고 이 정도면 문화장 할 수 있겠다 문화장 올드보이 내가 개가 될게 하나 둘 셋 우즐 우즐 우즐라이크가 뭐야? 우즐 우즐라이크? 나는 가만히 뭐 나 라인 우즐라이크 받아줘 받아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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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줄어서 줬는데 만약에 이 사실 우리 미도가 안되면 너! 너 이 개새끼야! 네 머리털 끝부터 발동 끝까지 동서나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거야 왜? 내가 자기가 자기가 씹어먹을 테니까 우즐라 우리 우리 동창이잖아 우즐라이크 푸르르 소나무 우즐라 그럼 창호 한번 해보자 뭐를? 창호 한번 해보자 우즐라를? 어 우즐라 이게 자 봐봐요 자 코미디 연기로 승하를 해볼게요 방송국스럽게 우즐 우즐라이크 1 우즐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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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이거는 마운트 하는 거 아니야? 개가 마운트 하는 거 같잖아 너라 네 나 assessing 너가 배려 그렇게 안 나와 감정은 좋아 머리부터 발든까지 천국에 발든 도시까지 자기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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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즐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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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즐라이크 한 명은 180초로 보내야 해 한 명을? 창호 씨를 보내야 해 오... 의외의 결정인데? 그럼 나랑 둘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콘텐츠를 할 건가요, 그러면? 몰카 아니야? 아니... 카페 몰카랑... 취두부 몰카랑... 왜 빵도무는 누가 세 달 갈 수 있어? 부위별로 다르거든 근데 지금 형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지금 빵디션... 몰카야? 이부윤 씨였습니다! 아, 여지아. 야,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아, 미친 새끼들, 진짜 아, 진짜 하지 마, 진짜로 아, 미친 새끼가 아니야 웃기려고 해서 봤던 그 장면이잖아, 이거 지금 아, 그리고 우리 일이... 어디, D인 거 아니에요? 우리 오디션 봤을 때 춤 한 번 보여주자, 우리 그거 1등 한 거, 우리 회사 여기 누가 왔지? 누가 왔어? 저기요... 저기 오디션 보러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 NEW zoals 하이뻔이요 자스 자스 지위질 부가 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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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혹시 뭐 잘못 알고 온가요 출연료가 있다거나 뭐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전화 한 통에 진짜? 그게 저는 너무 지금 고마워요 이 대가로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 최선은 얘네여? 얘네는 필요가 없어요 연기 잘하고 아까 아니 우리도 연기 잘하는 사람 에이 널리 없어요 연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일이 형만큼 이 정도 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 사실 젊은 애들 중에 필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쌍둥 멤버는 어떤 일? 아니야 일단 솔직히 아니야 나도 아니야 솔직히 정확히 별로야 비오야 아니 왜 비오야 아니 원래 형 별명이야 그게 그렇죠 이 PD의 기획의도는 이제 좀 걸러낼 사람은 여기서 걸르자 인생에서 형을 걸르자는 거야 인생에서 아 저 나온다 형 마무리 아니 잠깐만 이거..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